지켜보는 모습은 그랬습니다. 전체주의 문화의 산물 같았다라는 위에서 지켜보면서 학생회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립싱크 하는 애들 잡아내. 뒤돌아보지마 목소리 크게 안할래 하면서 학생회가 정렬된 학생들 사이를 이렇게 학생의 간부들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협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발언들이 좀 쏟아졌다라고 입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이게 모두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수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자율적인 참여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자율적인 참여가 보장되었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고 네. 올해는 백호기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응원문화에 대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 이슈들이 제기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를 자퇴한 정근효 군이 김광숙 교육감과의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면담이 있었는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정근효 군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 차례 만나긴 했는데 이 이슈는 지금 처음인 것 같고 사실 백호기 응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관련된 문제 제기를 쭉 해왔습니다. 네. 지금 일단 자퇴는 했습니다마는 학년으로 보면 몇 학년이죠? 네. 저는 학년으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주축이네요. 응원으로 보면. 네. 백호기 응원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지난해에도 한번 경험을 했었을 텐데. 네. 제가 1학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고 1학년 때부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학년 때도 좀 거부를 했었고 2학년 때도 거부를 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와게 됐는데 제가 지켜보는 모습은 그랬습니다. 전체주의 문화의 산물 같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응원을 시작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600여 명의 전교생 중에서 응원에 참여하는 한 500여 명의 학생들이 45도 각도를 보고 90도로 고개를 숙이는 자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치식 경례라고 하는 손을 뻗고 있는 그런 자세도 시작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이 동작은 무엇일까?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이게 되게 전체주의 문화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회가 그 응업 과정에서 소리치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되게 강압적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학생이라고 하면 보통 3학년들인가요? 네. 2, 3학년들인데요. 연습 과정에서는 학생회 따로 그리고 학년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학생회 따로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 따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일단 생각이 다른 학생들도 있다는 것은 먼저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기수의 학생회의의 강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게 전통처럼 물려 내려오는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물론 전통이라고 안 보겠지만. 전통과 인습의 차이 아마 학교에서 좀 배웠을 텐데. 응원 연습 과정에서 인권침해 있다고 제보를 했죠?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제 이야기였는데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회가 응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이 축구부를 응원하고 이런 모습에서 이야기되는. 우리가 이 모습에서 응원하고 싶어서. 이 응원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 이 지금 응원 연습 과정 중에서 학생회가 이제 주축이 되어서 학생회가 이렇게 서열되어서 체육관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반별로 들어오고 그 반별로 들어오는 학생들 사이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학생회가 위에서 지켜보면서 학생회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립싱크 하는 애들 잡아냐라고 하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입니다. 립싱크 하는 애들 잡아냐를 뒤돌아보지마 목소리 크게 안 할래 하면서 학생회가 정렬된 학생들 사이를 이렇게 학생의 간부들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협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발언들이 좀 쏟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학생회는 학생을 대의해서 이야기하는 기구. 학생의 기구라고 저희 고등학교에 제가 자퇴한 고등학교의 규정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학생들을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와 그리고 학생들 사이 간의 어떤 격차 그리고 서열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침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는 혹시 작년에 경험했던 부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도? 작년과 올해. 올해. 올해는 응원에 참여 안 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참여를 안 했는데 그 안 한 과정 속에서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냐. 안 하는 학생들, 미참여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권이 보장되었는가 학교에서. 학교 차원에서 이런 게 보장되었는가 따지면 학생들 사이에서 안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욕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회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주류적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고 그리고 제가 다녔던 서귀포 모 고등학교에서는 방침이 그랬습니다. 미참여하는 학생들도 일단 4시에 경기가 시작하더라도 4시 20분이 학교 시간인데 4시에 시작을 하더라도 일단 다 가라. 출석 인정이 되려면 다 가라. 그 이후에 4시 20분 이후에 응원 미참여하는 학생들을 알아서 학교하라라는 방침을 내세웠거든요. 이거는 되게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방침들을 기사가 나고 나서 방침을 그 당일날 바꿨습니다. 이거는 인권침해를 인정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미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정규 시간에 포함되는 응원 연습 시간에서 연습이 진행되는 체육관 바닥에 앉아서 체육관에 보면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300석이 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참여자 학생들은 체육관 땅바닥에 앉아서 이 응원 연습 과정을 다 지켜보게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 아마도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업 과정의 일부로서 봤을 텐데 그게 뭐 학생의 차원에서 그걸 옆에 따로 앉히고 이럴 권한은 아마 없을 건데.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그렇게...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 사이에서 응원 연습 미참여자들은 그 땅바닥에 앉아서 책을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학생회가 와가지고 책 보지마. 영어 단어 외우지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뭐하래요? 그냥 지켜보라고. 다른 학생들 응원 연습하는 걸 지켜보라고. 참여는 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됐었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좀 얘기가 길어져서 제가 하나씩만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올해는 백호기 응원 사실 좀 문제가 좀 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참여하지 않을 권한도 부여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권한에 따라서 정근혜 학생은 참여를 안 한 거죠. 미참여. 그런데 그 과정에 유무용의 압박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일단 경기가 열리는 당일날에는 응원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기장까지는 오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건 학교 측의 지시예요? 아니면 학생이. 학교 측의. 그런데 알아서 가라는 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버스를 한 대요? 두 대인가. 대절에서 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대절에서 경기장까지 제주시라는 경기장 1시간이 넘는 저는 서귀포에 고등학교 다녔으니까. 1시간이 넘는 그 과정까지 같이 버스를 타고 갑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이후 응원에 대한 참여자들은 버스를 타고 올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일정을 잡아놨던 4시 20분 학교 시간 이후에 일정을 잡아놨던 친구들. 응원 미참여하겠다는 친구들은 버스로 제주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넘어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학교를 하라고 방침을 세웠던 겁니다. 네. 그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다른 일정들을 잡아놨다는 겁니까? 네. 학원이라든가. 제주시나 뭐 이런 데. 아니면 서귀포에. 서귀포의 학원이니까. 네. 그 일정을 안 잡아놓은 학생들은 같이 태워서 돌아오고요? 그럼 뭐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4시 20분에 학교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응원 미참여하는 사람들도 7시까지 저희가 대략 7시까지 서귀포를 넘어오면 7시까지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응원의 미참여. 아. 예. 알겠습니다. 원래 학교 시간 4시니까 보통 4시라고 그랬나요? 4시 20분입니다. 4시 20분. 그러면 학교 근처에 있는 학원 같은 곳에 뭐 4시 40분이나 5시에 시간 잡아놓고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는 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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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다른 일정 없는 학생들은 같이 또 버스를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오면 가시방서이겠는데요? 아. 같이 타고 오더라도. 자 그러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졸업생들만 반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학교 내에 있는 학교 공간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반론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방송사 쪽으로도 연락들이 왔었고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자율적으로 다 진행이 됐고 응원이. 지금 정근혁 학생과는 얘기가 조금 다른데.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필수 참여가 아니라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절대 없다고 누누이 당부를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청한 학생들, 원하는 학생들만 응원전에 참여를 했으며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입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입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근혁 학생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다른 학생들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를 호도하는 것 아니냐는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저희 MBC에. 제가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입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이게 모두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수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다수의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청소년들의 인권, 그러니까 기본권이죠. 학생 인권 조례에도 학습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리고 시간에 대한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이런 권리들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게 인권이라는 것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말하는 인권침해, 그러니까 그 자율적인 참여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자율적인 참여가 보장되었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자율적인 참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 인권침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학생회가 학생에게, 해당 학교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말들 중에서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권침해가 없다면 응원전은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 문화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인권침해, 제 생각에 제일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렇게 카드 섹션하고 바디 섹션하고 이런 문화는 좀 없어지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가서 저도 당연히 서귀포 모 고등학교에 제가 해당했던 학교의 축구부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축구부가 경기에서 이기기를 너무나도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정말로 거기서 환호를 지르고 싶은 사람은 환호를 지르고 그 서열화된 이렇게 나눠져서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응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지켜보고 정말 환호를 지르고 싶으면 환호를 지르고 일어서서 춤추고 싶으면 춤을 추고 이러는 응원 문화가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그 얘기 해봤을 텐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이해를... 잘못해요? 아니면? 네,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왜냐하면 그 단체 군무 속에서 학생들이 학생의 시간 동안 배워야 될 여러 가지 단체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사실 교율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배워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게 참 그 접점이 잘 안 찾아지나 저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문제라서 그 생각이 들었고 아,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근육 학생이. 학교에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학교에서 힘들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게 우월 시대고 응원 문화를 해야 된다, 응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데 문제 제기 후에도 여러 가지... 네, 문제 제기 후에도 저는 되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는 익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사회가 너무 좁고 그리고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이걸 폄훼하고 이 경험들을 부정하고 아까 말했지만 인권이라는 건 개개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부정하는 친구들을 포함해서 주류적 학생회를 포함한 주류적 학생들이 행했던 말들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욕설이라든가 어떤 사회의 부적응자 같은 이런 일들을 카톡이나 이런 개인 SNS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심리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졌는데 관련해서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셨고 어제 교육감과의 면담이 성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는 좀 많이 했어요? 교육감님이랑? 네, 4, 50분 정도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면담 요청을 안 받아들여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하겠다고 연락이 왔던 거죠?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면담 요청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답변은 없다가 어디서 답변이 왔냐면 교육감이 차담회할 때 언론의 차담회를 하면서 얼마든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보낸 공문에 따르면 만나지 못하겠다. 피진정인과 진정인 관계라서 만나지 못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는 제가 면담에서 봤을 때 교육감님은 파악하지 못한, 인지하지 못한 사실 같았습니다. 그래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면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5대 요구안을 냈죠? 어떤 내용입니까? 5대 요구안은 학생 인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피해자에 대한 이런 회복 지원, 그리고 전수조사하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인권 감수성 증진에 대한 교육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백호기 응원문화 개선을 위한 민간합동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안들을 넣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던가요? 저희가 5대 요구안인데 이게 사실 다 안 드려질 것 같아서 일단 피해자에 대한 책임지지 못한 교육청에 대한 사과를 할 의향이 있냐 물어봤고, 그리고 민간합동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둘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보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도 약속한 부분은 있더라고요. 내년 대회 전까지 혹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담당자를 학교와 경기장에 파견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견을 하겠다는 입장은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응원 연습을 잘 보는지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교육감과 면담 내용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고, 한 언론 기자가 교육청에 전화를 했을 때 얘기를 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교육청에서는 움직이겠다라는 이야기 같고, 혹시라도 그때까지 안 되면 일단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공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건 이제 제주도호사회가요, 여기 다들 졸업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각자가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이게 일단 문제 제기를 했고 전달까지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면서 다시 또 그 후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자택까지 했어야 됐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힘든 결정 아니었나 싶어서. 네, 제가 1학년 때부터 되게 공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많이 했었는데 그 문제 제기 플러스 그리고 응원전에 대한 인권침해가 맞물려서 이번에 자퇴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하지 않았더라면 그 수많은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익명의 학생들은 누가 지켜줬을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안 됐더라면 그 학생들은 어떤 느낌을 받고 그리고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사회가 계속 그냥 백호기 인권, 백호기 응원문화 너무 좋아 라고 하는데 일단 찬성이 20이고 반대가 80이든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균열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런 사항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사회 운동가와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네, 앞으로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나오고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등 이 사회에 일반적이고도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반적인 길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요. 잘못된 행동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며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비난하고 폄훼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낼 것을 다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자신을 위로하며 칭찬하고 도망치지 않고 앞으로 당당하게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잘못된 학교와 공교육 그리고 이 사회에 균열을 낼 것이고요. 진실을 승리하는 그 순간에 저는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나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살아내겠다는 용기를 내고요. 지금 숨죽이고 있는 학생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해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 친구들의 응원과 힘 저는 믿고 있고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학생의 말이야 제가 끈지 않고 계속 들었긴 했는데. 마지막 거의 웅변이었어요. 웅변 알아요? 웅변.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갈지에 대한 그 각오를 좀 밝힌 것이고 그 말 속에 하나 좀 걸리는 게 있는데 진실을 추구한다는 말 있었잖아요. 내가 믿는 게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반대쪽에서 그 문제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꼰대의 충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번 백호계 응원문화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한 청소년 인권모임 내다의 정근희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